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지역구가 아니고 정당투표인데 얘기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부터 내꼭지 걸쳐가 소개됩니다. 내꼭지를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당투표에서 조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지난 10년간 일어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1만 2천표 정도를 조성해가지고 1만 2천표를 4대6으로 배분했습니다. 40%는 더불어민주연합안케 주고 60%는 조국개혁당하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대6으로도 배분해 줄 수 있고 3대7로도 배분해 줄 수 있고 2대8로도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4대6으로 배분한 것이 처음으로 지금 일본에 밝혀진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구의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엑셀로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술은 x 실제 야당 후보를 던진 실제 사전투표수에다가 위조투표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x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고 그다음에 a가 위조투표지입니다. 이 위조투표지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의 수단이자 도구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위조투표지를 조정하는 겁니다. 서울처럼 좀 많이 이런들 집어넣어야겠으면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4분의 1 진짜 3장당 1표를 집어넣고 경기도는 대체로 4장당 1장 선관이 사전투표 선거인수분의 5분의 1을 곱해가 여러분들 더해 주는 겁니다. 이 a를 더해 주는 겁니다. a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거인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선거인수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정당투표는 무효표가 130만표가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진장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선거인수에 비례해서 위조투표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왜 하면 안 되는지 후보별 득표수에 사전투표가 포함이 되면 될수록 선거인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1표를 던지게 되면 서울 기준을 하게 되면 윤대표의 한 표 가운데 4분의 1에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어가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뭐 똑똑한 폼을 잡지만 한동훈 씨가 사전투표를 장에 가게 되면 한 표 던지면 한 표 가운데 25% 4분의 1이 뭐죠 더블음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4분의 3만 자기가 던진 정당에 가고 국힘당 후보가 여러분 갓 똑똑해가 여러분 전부가 다 합의해 가요. 여러분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하면 사전투표 이런데 100명이 하면 100표 가운데 4분의 1이 뭡니까 25표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더블음주당 후보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거마다 윤통은 뭡니까 그냥 선거마다 그냥 결사적으로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두 해가 여러분들 김건희 여타도 다 사전투표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면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가 없는데 이런 짓을 10년 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선간위 발표 더블음주당 후보의 득표수는 위조 투표지 더하기 실제 투표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여러분이 보시죠.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딘고 하니까 여러분들 서울 종로구 선간위가 발표한 최종 자료입니다. 최종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에 선거인수 투표수 더블음주당 이렇게 득표수가 있고 몇 십 개가 되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무효표 기권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블음주당 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붉은색 줄을 찍는 게 전부 다 조작된 수치입니다. 조국 혁신당 이런데 푸른색이 전부 다 조작된 수치인 겁니다. 조작됐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 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블음주당에 더해준 위조투표지가 붉은색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조국 혁신당에 더해준 선관위 위조투표지가 다 푸른색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에 선관위가 되어 준 위조투표지 위조사전투표지죠. 그리고 푸른색에 대해준 선관위가 되어 준 위조사전투표는 어떻게 계산한 거니까 선거인수분의 4분위를 꼽혀가 여러분들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장 물을 겁니다. 아니 공박사님 제 눈에는 이 수치가 다 정확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조작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쓰 있죠. 이게 조작됐는지 아시려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의 차이값을 구해보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관위 발표 22대 총선 서울 종로구에 비례대표 정당대표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부가 마이너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부가 플러스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부가 여러분들 플러스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전부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이 전부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부가 플러스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더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민의 미래나 자유통일당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차이값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딩동댕 2024년 4월 10일 총순 비례대표 정당대표 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와 조국혁신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그들에게 사전투표일을 뻥튀기 해서 확보된 위조투표지를 배분해 준 것을 뜻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배분해 줬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에서 공박사님은 어떻게 더불어민주연합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와 조국혁신당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선관위가 스스로 발표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을 여러분들 딱 그려보면 표를 더해준 정당에는 차이값이 제법 큰 플러스값이 나오고 나머지 정당 등을 마치 표를 빼앗긴 것처럼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검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정당투표는 조작되었다. 이렇게 가설이 이름들 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나올 테니까 그럼 더 구체적으로 그냥 뱃속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표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조작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물을 겁니다. 아니 공박사님 조작규칙을 어떻게 찾아내죠?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조작규칙은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차이값이 17%포인트, 8%포인트 보면 이론적으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그럼 뭘 뜻하는가 하니까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수가 조작규칙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을 안 했을 때는 조작규칙을 작동을 안 했을 때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그래프가 이론이 말하는 대로 나옵니다. 각 정당의 차이값이 0에서 3%까지 오차범위 내에서 있는 아주 널신한 슬리밍이 나오는 겁니다. 널신한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위조 사전투표율과 포함된 그래프입니다. 이거를 조작규칙을 마지막에 찾아내게 되면 오른쪽 상태가 여러분들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수렴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조작규칙을 사용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종로구에서는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세 장당 한 표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왼쪽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세 장당 한 표 집어넣어 준 것을 다 제거하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찾아가다 보면 세 장당 한 장의 위조 투표제 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하는 방식으로 표를 조작해온 것을 찾아낸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분석을 딱 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자릿수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의 비례 투표 투표 종로구에서는 11758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더해 준 겁니다. 위조 투표제를 그리고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셔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진 사람은 35407표입니다. 원래는 b만 발표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본인들이 만들어서 집어넣은 11758표까지 더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하니까 종로구 정당투표에서는 사전투표자 수가 4만 7165명입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꼽을 쳐놓은 11758표를 전부 다 더불당과 조국혁신당에게 4대6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11757표를 어떻게 조성했냐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수보다도 선거인수 기준으로 9.29%를 부풀려 가지고 11757표를 조성한 다음에 그것을 3표당 1표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 40대 60으로 배분한 겁니다. 11757표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에 4703표를 더해 주고 조국혁신당에게 7055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어마어마하게 행제를 누린 거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장악한 전산조작범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정당투표에서 종로구는 11757표를 여러분들 위조투표제로 조성한 다음에 최장당 한 표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4703표 40표를 배정하고 조국혁신당에게 7055표를 배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조작하지 않았을 때는 16331표를 얻은 겁니다. 실제 득표수입니다. 그것을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투표지 4704표를 더해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불어민주당이 2135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뻥튀기를 해 준 거죠. 조국혁신당은 위조투표지를 더하지 않았을 때 13673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조국혁신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7055표에 위조사전투표지를 더해 가지고 마치 조국혁신당이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을 받아 가지고 인기를 누린 것처럼 2728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조투표지 11758표 가운데 40%는 더불어민주연합에 그리고 60%는 조국혁신당에게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수행한 이 조작값을 찾아내는 것은 한 단위까지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사용하는 통계 분석은 범위를 지정합니다. 최소 몇 표에서 최대 몇 표를 더해 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소위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하는 데 사용한 조작규칙을 여러분들 찾아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한 단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한 단위까지. 위조투표지를 한 단위까지 여러분들 그만큼 숫자가 겁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람들이 가방권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숫자 조작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닥치고 조작하고 발표하면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본인들이 조작한 선거 데이터가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점검물로 지금 과천 중앙선관의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지금 와가 여러분들 그거를 조정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재료를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통해가 세 장당 한 표 한 표씩을 여러분들 계속 더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선거는 데이터입니다. 숫자입니다. 숫자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선거를 조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는데 전산 조작이 주력부대이기 때문에 전산 조작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짜갈 이름을 돌려야 되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니까 조작 규칙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 규칙을 이용해서 생산한 선거 데이터는 역으로 조작 규칙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전부 선거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후보별 사전투표 덕분으로 전부 다 만들어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프로그램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꼭 같은 방식을 2020년도 4.15 총선으로 쓴 겁니다. 똑같은 방법을 2017년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대통령 선거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10년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덕표소 조작을 해온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징글징글한 나라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하게 징글징글한 나라는 겁니다. 10년째 똑같은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정말 이게 나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참 여러분들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방법을 10년 이상 쓴 겁니다. 무슨 혁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혁신도 없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을 계속 쓰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덕표소를 여러분 전체 종합하면 조국 혁신당하고 더블연합을 여러분 합치게 되면 이 야권이죠 범야권 범야권이 실제로 받은 표는 3만 4천 547표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선관위가 4만 6천 306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더블연합 대신에 좀 더 조국 혁신당을 여러분 더해줘 가지고 띄워준 겁니다. 여당은 실제 3만 7천 표나 선관위 발표된 차가 조작을 안 했으니까 변함이 없고 야권은 이렇게 변함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표를 그냥 만들 수가 없으니까 표를 만든 것을 보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27.53%포인트였는데 이걸 36.82%포인트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27.53%는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캠코드도 찍을 수가 없고 cctv도 찍을 수가 없고 선거인 명부도 없고 아무도 27.53%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후적으로 추산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나는 자료인데 조국혁신당이 이런 위인은 사전당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당일 투표 득표율은 18% 이 위가 선관위 발표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은 29%입니다. 그런데 원래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18%포인트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18%포인트인데 선관위가 위조투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29%를 끌어올려준 겁니다. 밑에는 진짜고 위에는 가짜고 밑에는 조작 이전이고 위에는 조작 이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연합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연합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 이전의 21%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4703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를 얼마로 뻥튀기했는가 하니까 26%포인트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7055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18%포인트인데 29%포인트로 뻥튀기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4703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원래 사전투표 득표율이 21%인데 26%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표를 이렇게 11757표를 더해주게 되면 100%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두 정당이 표를 얻기 때문에 나머지 정당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힘당은 조작 전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40%포인트인데 다른 쪽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작 이후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30%포인트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 날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낯서 자란 여러분 나라의 대다수의 엘리트들이 다 침묵하고 비겁함을 일관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진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현실입니다. 사악함과 악함과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이 강물처럼 범람하는 이 시대에 제야 전문가의 이 분석 결과라는 것은 그냥 사실을 국민들에게 고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10년 이상 당해왔고 누구도 당신들을 위해서 일해 주지 않고 누구도 당신들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는다. 자유가 뭐고 공정이 뭐고 상식이 뭐고 다 사기다 구라다 그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가 10년 동안 이런 조작질을 해온 겁니다. 그거를 그냥 숫자의 증언을 제가 해설을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고 제가 여기서 하등의 여러분들 과감 을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위인은 선관입니다. 밑에는 선관이 자료를 가지고 세 장당 한 장을 더해준 것을 찾아낸 다음에 더불어민주주의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더해진 위조투표제를 제거한 상태인 겁니다. 여기 보시죠.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더불어민주주당은 16,331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4,703표를 더해 가지고 21,035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조국혁신당 원래의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13,673표를 줬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조국혁신당을 사랑하사 7,055표를 대가지 20,728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국민의힘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3만 1077표 조작 이전이나 조작 이유나 같습니다. 자유통일당 1,851표 1,852표 이런 변함이 없는 겁니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여기 조작 이전에는 더불어민주주연합은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80장 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를 더해줘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132장을 갖게 되는 횡재를 누리게 된 거죠. 조국혁신당 조작되기 전에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84장을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7,055표 공짜표를 줘 가지고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178장을 잡았다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악입니까 이런 악을 덮고 시치미를 떼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구토가 나오는 일입니까 이게 하등의 과장이 없지 않습니까 왜 숫자니까 숫자는 과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비례대표는 약 300만 표 가까운 위조 투표지가 더불어민주 유전합과 조국혁신당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추정지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세세한 내용 종로구에서는 11,757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유전합의 40%인 4,703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유전합 을 특별히 사랑하사 4,703표의 위조 투표지를 국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더해 준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혁신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국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7,055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조국혁신당에게 더해 준 겁니다. 그게 종로구 사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까발길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유전합은 조작 이전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21%포인트 였는데 그것을 26%포인트로 5% 올려주고 조국혁신당은 사전투표 조작 이전에 18%포인트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29%포인트로 무려 11%포인트 는 올려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모든 결과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선관위가 특정 정치시력과 야합해서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그치지 않고 지난 10년간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던 2014년부터 모든 공직선거는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나 국민들을 개나 돼지나 이름도 우렁이나 이름도 가제나 이름도 도미로 여기는지 지난 10년 동안 모두 다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서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온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내가 그거를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특별한 그런 이익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채울이 가서 나이를 먹게 되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좀 온건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드러워 지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여러분들 가게를 방문하는 그런 쇼츠가 여러분들도 올랐는데 뭐 사람이 맛이 좀 같더구먼요 그냥 77세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나 이런 분들이 77세니까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은 긴장감이 팽팽히 도는데 빌 클린턴은 완전히 뭐죠 그냥 어디 있어 볼 수 있는 노인대하고 비슷하게 바뀌어 버렸더구먼요. 그만큼 뭘 추구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지만 그런데 대한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전투력이 없는 겁니다. 권력을 추구하면 뭐 이렇게 왜곡도 하고 사기도 치고 조작도 하겠지만 조작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이 내용은 정말 기념비적인 업적인 겁니다. 이 내용은. 이 선거 데이터를 모두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이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몇 표나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에 대해뒀는 데가 낱낱이 까발려진 겁니다. 조작을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 작물로 획득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11757표의 위조 투표를 제조한 다음에 어떻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에 사이좋게 40대 60으로 배분 했는 과정이 낱낱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조 투표지 11757표를 조달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엘리염들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9.29%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모든 게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조작 이후와 조작 이전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든 밝혀져 가지고 나라가 이제 정상적인 그런 궤도에 올라서기를 바라는데 그냥 웬만큼 노력해 가지고 되기가 쉽지 가 않은 그런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당투표의 넷 꼭지 가운데 하나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바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네 편을 4개를 동시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의 박사학위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종로구의 4대6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작했는지를 한 단계 더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y라는 것은 선관위 발표 야당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x하고 같아야 됩니다. y 골은 x. 실제로 야당 사전투표 득표수와 같아야 된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여러분들 비극이자 시극은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 사물을 중립적으로 여러분들을 관리하라고 국민으로부터 맹령을 받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는 지난 10년간 위조 투표지를 본인들의 입맛대로 뭡니까 특정 정치적과 여러분들 협의해 가지고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우에는 대략 1만 5천표 내외로 선거국보다 집어넣은 겁니다. 1만 5천표 정도로. 그것이 바로 a입니다. 위조 투표지를 누가 집어넣은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까 누구에게 집어넣었습니까 한 표도 국힘당은 집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더불어민주연합 지역구 비례대표 정당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서울은 4분의 1 경기는 전체적으로 5분의 1 부산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6분의 1 광주광역시는 전체적으로 4분의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선거인수 곱해 가지고 그럼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선거가 여러분들 시작되기 전에 다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선관위 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는 한 30일 전에 다 확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로구의 여러분들 자료입니다. 앞에서 보셨죠. 여기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 붉은색을 치는 게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푸른색 이게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 조작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위조투표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제외투표 득표수 191표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준 위조 제외국민투표 득표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 221표는 어떠냐 여기는 여러분 손을 안 댔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284표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조투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제가. 위조투표를 누가 여러분 했습니까 북조선 선관위에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중국 공상당 선관위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특별히 더불어민주연합을 사랑하시고 선거마다 특별히 조국 혁신당을 사랑하셔 사전투표제를 그냥 집어넣어 준 겁니다. 사전투표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서울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 경기도 선거인수 곱하기 6분의 1 부산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강주 이렇게 해서는 뭡니까 그 표만큼을 다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겁니다. 표를 더해준 데는 모두 다 차이값이 플러스가 나오고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데는 그 기타 정당 국민의 힘이라든지 자유통일당이 전부 다 차이값이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나가 가지고 우리가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 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종로구에 대했다. 세 장당 한 장은 지역구 조작하고 똑같습니다. 지역구를 조작한 경우하고 똑같이 세 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사전투표소에 와 가지고 투표자들이 사전투표 영위로 교부받을 때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때마다 한 표를 뭡니까 전산적으로 일단 뭐죠 더블당 후보하고 조국혁신당 후보한테 한 표를 더해주는데 40%는 더불어민주연합에 60%는 조국혁신당에 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여러분 보시죠. 이 인간들이 이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상태인 겁니다. 오른쪽이 뭐죠 조작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선관위가 더블업유연합과 조국혁신당에 대해진 위조 투표제를 제거한 상태인 겁니다. 오른쪽이 수정 조작을 수정한 상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연수 상태인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차익값이 주로 0에 3% 오차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는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익숙 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사례가 비례대표의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를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훔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확연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것을 좀 작게 여러분이 보실 수 쉽게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 더블업유연합의 붉은색이 아니고요. 더블업유연합의 2660표 191표 725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죠. 조국혁신당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조작을 어떻게 했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여러분들 보시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더블업유연합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2666표 조국혁신당의 관외 사전투표 2,833표 5,499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블업유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당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합의 5,499표입니다. 그런데 2,666표 2,833표가 모두 다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조투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위조투표가 모두 몇 장인 거 아니까? 2,605장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업유연합과 조국혁신당을 위해 가지고 2,605표의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준 겁니다. 더해 준 겁니다. 그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1,421표에 찾아낸 조작규칙인 3장당 1장 4분의 1을 곱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1,421표가 있습니다. 1,421표 선거인수입니다. 곱하기 4분의 1을 하게 되면 2,605표가 나옵니다. 실제로 투표자들이 던진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5,499표에다가 2,605표를 빼면 2,894표입니다. 여러분 쉽게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로구 우편투표에서 투표자들이 더블업유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던진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는 2,894표인 겁니다. 2,894표에다가 선관위가 만들어낸 위조 사전투표지 2,605표를 더해가지고 선거갈리비원회가 더블업유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5,499표를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밝혀지느냐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작규칙을 사용해서 더블업유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와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로 다 조작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계산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가짜표를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1만 1,758표를 어디다 집어넣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블업유연합의 관외 사전투표에 2,605표를 집어넣고 제외 투표에 3,48표를 집어넣고 이 3,48표는 40대 60으로 나누어집니다. 청운 효단의 관외 사전투표는 7,75표를 집어넣고 이게 이름 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이렇게 깨알처럼 다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사립동에서는 5,23표를 집어넣고 삼청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145표를 집어넣고 부암동의 관내 사전투표는 4,70표를 집어넣고 여러분들 이 표수에다가 40대 60으로 나누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에게 더해준 표하고 조국혁신당에 더해준 표가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작규칙을 활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종로구 사례가 이러면 다른 데는 전부 다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한 자릿수까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표를 만드는 데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표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4라는 이야기는 3 플러스 1인 겁니다. 세 사람의 진짜 표가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후보에 대해줬다. 한 표는 40대 6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0.4표 0.6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지역구는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전부 100%를 더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는 4대 6으로 여러분들 배분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좀 더 조국혁신당의 표를 많이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700표를 어떻게 얻었냐. 여론조작하고 선관위가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300만 표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일투표 이름 조작하지 않은 걸로 일단 가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일투표 이름 손을 댄 것이 많이 밝혀지게 되면 훨씬 큰 폭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 조작을 해온 겁니다. 10년째 조작을 해왔으니까 10년 조작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조작하면 공박사님 그냥 이렇게 얽혀가야 그냥 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국민들이 살겠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역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정언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서브 포렌식하면 그냥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로그인 기록 다 확인해보면 윤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윤 대통령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세상에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면 수천 수만 가지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방송을 굉장히 진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때우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 규칙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한 이렇게 위조투표지를 선관위가 투입한 유령투표자 수를 투입하는 한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선거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왔고 선관이 사람들이 간이 이제 배밖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라가 참 어떻게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는지 타락을 한 거죠. 참 기가 차리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 이름도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 왜 나오겠습니까? 왜 더블음주당하고 여러분 전부가 다 플러스값이 나오고 국민의힘하고 여러분들 기타당은 전부가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이거는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게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조국당하고 더블당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이런 분석을 한 것하고 제야 H님이 분석한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다 입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로구 사례 하나만 보시게 되면 또 편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소위 선관위 주도 위조사전투표지 투입 문제를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전국 차원의 조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종로구 외에 부산시에서 해운대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에서도 여러분들 비례투표지 투입 해운대는 배분 비중이 다릅니다. 30%대 70%포인트로 3대 7로 배분합니다. 해운대에서는 약 2만 표 정도의 위조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해가지고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전합의 3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7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다 이렇게 권력을 도덕질을 한 거죠 권력을.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여기서 또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서울은 4분의 1 부산은 6분의 1 경기도 일반은 여러분 5분의 1 광주 광역시는 4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만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의 정당투표 자료를 보시게 되면 특별하게 여러분들 알 수가 없죠. 또 사람의 인지능력은 재환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나 여기에서 더불어민주전합 조국 혁신당의 이 관외 사전투표 득표 4396표 제외투표 득표 183표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669표 관내 사전투표 807표 조국 혁신당의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5829표 재배투표 여러분들 득표수 295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종로구 사례와 마찬가지로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전합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차이 이름들 뚜렷하게 차이가 안 나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 불러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전합의 차이집은 조국 혁신당은 좀 조작을 표를 많이 밀어줘 놓으니까 좀 크죠. 그다음에 표를 빼앗긴 것처럼 국민의힘은 좀 큰 마이너스 값이고 자유통일당도 마이너스 값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아 이 사람들이 표를 더불어민주전합과 조국 혁신당의 위조투표지를 선거하니까 더해줬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은 몇 퍼센트를 더해줬냐 이 그래프만 보면 조국 혁신당이 화끈하게 밀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더 구체적인 원하니까 그럼 위조투표지를 몇 표를 집어넣냐 이렇게 사람들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는 그 긴 그런 여행길에서 제야 전문가의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래프만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글쎄요 이걸 보면 확실히 좀 이상하네요 이 정도는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몇 표를 도독질했냐 이 문제까지 들어가야 그다음에 설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국내에 어느 전문가도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제야 전문가의 기회가 결정적인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여러분들 그 발견이 분석이 그냥 쇠기를 박은 겁니다. 너희들이 선거 사기를 다 덮더라도 너희들이 선거 사기를 친 것은 이렇게 입증된다 이걸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딱 가지고 차이값이 이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와 당일투표 득표의 각거나 비슷한 상태로 수렴시키게 되기면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와 당일투표 득표가 일치하는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이 조작된 상태에서 조작이 해소된 상태까지 여러분들 가게 되면 찾아낸 조작 규칙이 여러분들 바로 뭔가 하니까 세당당 한 내장당 한 장을 내장당 한 장 이게 내장당 한 장이죠. 내장당 한 장을 훔친 결과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이게 내장당 한 장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조작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더해진 위조 투표지를 전부 제거한 상태가 오른쪽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완벽하게 선관위 자료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 자료를 다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런 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에게 더해준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냥 더해준 것만 입증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훔친 위조 투표지 더해준 위조 투표지에 30%는 더불어민주연합 70%를 조국 혁신당에게 더해준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19,774표를 해운대구에서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19,774표에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6.05%포인트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19,774표를 더불어민주연합의 30% 배정하고 조국 혁신당의 70%를 배분한 겁니다. 화끈하게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화끈하게 도와준 겁니다. 5,932표 그다음에 1만 3,842표를 여러분들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딱 한 겁니다. 이게 찾아진 거죠. 여러분들 이 상태가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정에서 찾아낸 겁니다. 이 규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이 배분은 어떻겠냐 이 그래프에 여러분들 그대로 나오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는 5,932표를 더불어민주연합에게 더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3만 2천표를 받았는데 3만 8천표를 받은 것을 뻥튀기해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조국 혁신당은 1만 3,842표의 위조 투표를 선관위가 조국 혁신당에게 더해준 겁니다. 실제로 3만 5천표를 받았는데 4만 9천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1만 9,774표 가운데서 30%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주고 70%를 조국 혁신당에게 더해준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국민의힘 자유통일당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실제 사전 실제 득표수나 조작 이후 득표수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가장 위력적인 분석입니다. 통계적 여러분들 범위 최소 몇 표에서 최대 몇 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몇 표를 쑤셔넣는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전산적으로 집어넣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지역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 속에서는 투표자로 던진 실제 사전투표자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이렇게 실물로 된 종이 투표에 투입한 건 위조 투표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재검표 하더라도 뭐죠 표시가 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서번에 대한 포련식하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대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 삭제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저의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제야 전문가가 이 나라에 한 가장 큰 기여인 겁니다. 그 수많은 시카고대 박사 코넬대 박사 콜롬비아 박사 서울법대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 뭐 특수통 30년 특수통 20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사기 조작 윗선 거짓 전부 다 여러분들 협력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나라가 무너지는데 부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은 민초가 한 겁니다. 민초가. 서울법대도 나오지 않았고 사전 여러분들 뭐죠 콜롬비아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시카고대학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코넬대 박사학위도 아니고 무슨 서울법대 나왔으면 뭡니까 행정부시장했던 이런 인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들 더 망가지겠습니까 민초들은 아우성을 치고 나라 일하는 친구들은 그냥 먼산보고 그냥 뭉개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나라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타락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기가 찬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공박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공박사가 한 게 뭐가 있냐 제야 전문가 분석을 잘 이해 숙지해 가지고 뭡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이게 분명히 중요한 정보다 해서 그냥 해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범약은 7만 3천 표를 얻었는데 9만 3천 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이라는 주력부대와 실물위조투표의 투입이라는 보조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 비례대표 선거의 해운대구에서 범약은이 7만 3천 표를 받았는데 9만 3천 표를 받은 것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당은 표를 한 표도 못 받았기 때문에 11만 4천 표 11만 4천 표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뭉개고 깔아 뭉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참 나라가 타락했으면 한 번도 아니고 10년째 동일한 조작이 성행되는데도 이걸 여러분들 그냥 묵인하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율이 24.2%포인트. 이거를 국민들이 다 모르게 하고 선관위가 뻥을 쳐 가지고 6.05%포인트를 높여 가지고 30.27%를 발표 사전투표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10년째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인데 이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가 18%포인트를 받았는데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뻥을 쳤으면 28%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이거 하늘이 만들어줬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13,842표를 투입해 가지고 당일 투표에서는 18%포인트를 받은 조국혁신당을 28%로 끌어올려준 겁니다. 더불음직위원회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 16%를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19%로 받은 걸 뻥튀기란 겁니다. 그래도 30%밖에 여러분들 배분 안 했기 때문에 크게 표시가 안 나죠.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단박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가 18%포인트를 받았으면 사전투표도 18%포인트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나왔습니까? 28%포인트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뭐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조국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 사전투표를 듬뿍 쑤셔넣어서 13,842표를 쑤셔넣어 가지고 당일 투표가 18%를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28% 받은 것으로 만들어내셨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체계학의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4만9천이니까 사전당일 여러분들 한 2만5천씩 따지면 2만5천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전하고 당일이 10%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법도 무너지지만 염치도 없고 양심도 사라진 사회가 된 겁니다. 짐승사회가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짐승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짓을 보고 이런 데이터를 보고 누구도 이런 숨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박사 그래서 우리가 좀 조작했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10년째 조작을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계속 조작해서 권력 유지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걸 보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랍니까? 정의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상식이 어떻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개혁이 어떻고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주 양반이 정신이 있나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한번 보시죠. 단박에 이항 보시는 바람에 위인은 조작된 겁니다. 상관이 발표 밑이 조작을 제거한 상태인 겁니다. 조작 제거. 이항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의 17% 정도였습니다. 그걸 몇 프로를 만들었습니까? 28%를 만들어줬네요.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실제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몇 프로입니까? 16%입니다. 얼마를 만들어줬습니까? 19%를 만들어줬네요. 당일 투표는 조작을 안 했으니까 18%, 18%, 16%, 18% 다 똑같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러분 조국혁신당에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국민의힘과 여러분들 자유통일당은 당연히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원래는 조작 안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51%였는데 상대방에게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41%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2%를 받았는데 조작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1%를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개혁신당도 다 줄어들어요. 4%가 3%로. 100%가 여러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 표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다른 쪽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0.65. 더불어민주연합은 조작되기 이전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를 65장 받았는데 공짜표를 5932표를 받았으니까 조작 이후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95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조국당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하기 이전에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62장을 받았는데 13842표의 위조투표지를 이룬 선물 받았으니까 조작 이후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몇 장입니까? 125장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 밝혀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모든 선거가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다 까발뀌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뭉개고 가겠죠.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규칙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자인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거짓말인 겁니다. 다 조작해서 큰 빚지 달고 다 조작해서 대통령 되고 다 조작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되고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걸 용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왕 나왔으니까 마지막 네 번째 꼭지입니다. 네 번째 꼭지. 그리고 선거 방송은 언제 마지막 방송이고 이제 총선 미래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조작을 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해운대구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게 쉽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자료의 일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4396표 조작 재외투표 득표수 183표 조작 우재일동관내사전투표 669표 조작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5829표 조작 재외투표 득표수 295표 조작 우재재일동관내사전투표 884표 조작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럼 조작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을 따합니까? 선관위가 더한 위조투표지가 붉은색과 푸른색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선거관립위원회가 발표한 야당의 재외국민특표 득표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3표 183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 295표 295표입니다. 합치면 1478표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가 해운대구의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재외국민투표 득표수를 1478표로 발표한 겁니다. 이게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부풀려진 숫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재외국민들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던진 표가 아니고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닐까 선거관립위원회가 더해준 위조투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가 몇 표죠? 229표입니다. 229표 어떻게 계산하죠? 제외국민투표 선거인수율을 가지고 가하는 겁니다. 1143의 5분의 1 곱하면 229표가 나옵니다. 실제로 제외국민들이 던진 관외사전투표 득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1478 빼기 229표 1249표입니다. 해운대구에서 선거관립위원회는 야당이 1249표를 받았는데 위조투표지 229표를 더해가지고 1478표가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거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선거인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 19774표를 더한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그리고 관외사전투표의 4259표를 여러분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준 겁니다. 4259표의 70%는 조국혁신당에게 더해지고 30%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진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229표가 조작 위조투표지가 투입됐는데 229표의 30%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졌고 그다음에 70%는 조국혁신당에게 더해진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조작값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가짜표가 몇 표인지 가짜표를 어떻게 배분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그대로 나오네요. 697표를 우제일동관내 사전투표에서 위조투표지로 투입했는데 그중에 30%의 209표는 더불어민주연합에 갖고 70%는 488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연합에 669표에 빼기 209표라면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겠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884표에 488표를 빼면 실제 조국혁신당이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연합에게 더해진 표수 이게 조국혁신당에 더해진 표수인 거죠.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조작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었고 위조투표지를 먼저 배분비중 30% 70% 배분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한 표도 예외 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제 이동에서 선거관리비위원회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특별히 사랑해서 위조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084표 3표를 두 정당에게 배치했는데 배분했는데 두 정당이 각각 받은 것은 1084표에 30%를 322표를 25표를 더불어민주연합이 받았고 그다음에 70%인 758표를 조국혁신당이 받았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게 이러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의 이런 중요한 얘기에서 포인트는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셔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던진 표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제조 생산한 위조투표지를 더해 가지고 발표한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x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a를 더해 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a를 얼마만큼 더해 줬냐가 여러분 다 이렇게 깨알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버린 겁니다. a를 얼마만큼 더해 줬고 a 가운데서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여러분 더해진 표는 몇 표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 더해진 표는 몇 표인지가 다 이렇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 제야 전문가의 투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정성은 다 까발리해진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의지를 국민들이 가질 수가 없으면 그냥 선거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노예처럼 사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께서 하시면 명확하게 된 거죠. 이제 해운대구 오늘 종로구 사례를 통하고 어제 전수본사 결과를 통하게 되면 2020년 4월 10일 총선에서 지역구와 정당투표가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다 조작이 된 것이 이제 거의 밝혀진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산조작은 대부분이 위조투표 투입으로 대부분 다 후속작업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지금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는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위조투표자 함께 들어 있겠죠. 그래서 재검표를 하게 되면 까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선거 관련해서 서버 포렌식 하고 그때 사용했던 현장에 사용했던 그런 투표 단말기 발급 제어용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다 포렌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을 테니까 그럼 위조투표를 투입했으면 로그인 기록이 차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다음 동시에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한 것이 결정적인데 그것은 5월 9일 날 삭제가 되는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파일이 지금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그냥 접수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완전히 그냥 선거를 가지고 나라를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면 그냥 일당체제 하에 사는 겁니다. 일당체제 하에 사는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 문제 어느덧 종결하고 간단하게 광고 방송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제가 선거 문제만 하고 마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만 여러분들 한 두세 시간 하면 너무 또 그거 하니까. 이 김덕영 감독이 이제 최근에 낸 책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건국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킹덤북스사에서 깔끔하게 다듬어져 가지고 책이 나왔으니까 영상뿐만 아니고 또 활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건국전쟁을 한 번 더 이해를 해보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 도전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